측백나무 잎 효능 5가지, 측백나무 잎 맛있게 먹는 법, 측백나무 잎 건강에 좋은 점, 측백나무 잎 같이 먹으면 좋은 식재료, 측백나무 잎은 전통적인 한국 의학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여러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 측백나무 잎 효능 5가지 항산화 효과 측백나무 잎에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세포를 자유,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항염 및 항균 작용 측백나무 잎은 항염증 및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감염과 염증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. 호흡기 건강증진 호흡기 문제와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 감소 측백나무 잎의 향기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소화 증진 소화를 돕고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측백나무 잎 맛있게 먹는 법 차로 마시기 측백나무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음료로 적합합니다. 요리에 사용하기 측백나무 잎은 고기나 생선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독특한 향을 추가합니다. 측백나무 잎 건강에 좋은 점 측백나무 잎은 면역체계 강화, 항염 및 항균효과, 소화 촉진, 스트레스 감소, 그리고 호흡기 건강 개선 등의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. 측백나무 잎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재료 측백나무 잎은 허브와 같은 다른 식재료와 잘 어울립니다. 예를 들어 로즈마리, 타임 또는 레몬과 같이 사용하여 요리의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측백나무 잎의 영양성분 측백나무 잎은 비타민C, 필수 오일, 항산화 물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합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위에 언급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